이전 에피소드에서 봤던 내용을 코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봤던 것들이 map과 scan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특히 scan이 어떻게 쓰이는 건지 map이 쓰이는 것과 scan이 쓰이는 것이 나왔으니까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scan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찾느냐니까 여기 이 사이트가 runrxjs.io runrxjs.io 여기에서 그냥 여기 들어오시면 되요. 여기 들어와서 보면 이렇게 runrxjs 이렇게 딱 뜨죠. 이 사이트가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 지금도 정리하고 있는 중에 보니까 계속 진행하고 있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밝혀진 바는 없네요. 여러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방금 봤던 것 중에 하나가 scan이죠. 그러면 f에서 scan 찾아보죠. scan 있죠. scan 들어오시면 scan은 operator 중에서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분류에 들어가 있는 거에요. 분류를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편의상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scan 내용 보면 이렇게 예제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sum over time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가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합계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이것을 copy 하거나 혹은 step bridge 버튼을 누르면은 바로 이 방금 전에 봤던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화면이 딱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보면 console에 1, 3, 2, 6 이렇게 나타나고 있잖아요.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인 문법을 한번 보죠. 그래서 rxjs로부터 오브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rxjs operator라고 하는 폴더에서 scan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디서 뭘 가져오느냐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 거에요. 왜냐하면 rxjs 버전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이게 자꾸 달라져요. 그래서 헷갈리게 되는데 뭐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번에 of라고 하는 operator를 가져왔습니다. operator가 뭔지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 설명했었죠. rxjs에서 operator를 가져왔는데 argument로 1, 2, 3 숫자 세계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걸로서 하나의 스트림이 만들어진 겁니다. 1, 2, 3 이렇게 순서대로 이벤트. 이것이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이벤트, 하나의 이벤트. 세 개의 이벤트를 던지는게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 소울스 속에 뭐 들어있느냐 하니까 스트림이 들어있는거에요. 그죠. 스트림은 관중적으로 나중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달러 표시를 딱 줘요. 스트림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다른 의미는 없죠. 아 이거는 스트림이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런 다음에 파이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파이프는 이게 최근에 등장한 거에요. rx5.5 버전부터 지금 들어있고 지금 수업은 rx버전6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rx버전6 이전 버전으로 하면은 코드가 안들어와요. 그죠. 버전6로 하셔야 됩니다. 아마 조만간 또 버전7이 올텐데 7이 놓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코드를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파이프라고 하는 것은 그냥 던져주는 거에요. 말 그대로 파이프입니다. 스트림을 다른 스트림으로 넣어주는 방법. 이 파이프인데 파이프가 어떻게 쓰여 있는지는 예절을 보면 돼요. 보면은 마우스를 올리게 되면은 여기 파이프에 대해서 이렇게 시그너츠가 딱 나와 있죠. 시그너츠를 읽는 방법은 우리가 타입스크립트 공부하면서 많이 했으니까 다시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혹시 타입스크립트 시그너츠가 기억이 어떤 식으로 읽어야 되는지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하시면은 타입스크립트 3 수업이었나요? 이 3 수업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아마 진행되는 수업이지 싶은데요. 타입스크립트 여기 있죠. 베이직3. 여기 보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파이프에다가 뭘 넣어주고 있느니깐 일단 파이프는 무시하십시오. 무시해놓고 소울스에다가 파이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스트림 오프레이트를 연결해 준다는 거죠. 스트림에 오프레이트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스트림이 만들어내는 이벤트 각각을 가져와서 이 오프레이트가 지난 우리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이벤트들과의 관계를 정립하든가 아니면은 이벤트 각각을 다른 걸로 변화시키든가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인이 하는 것은 ACC, 이건 Accumulate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건 Current의 약자예요. Accumulate는 누적된 거고, Accumulated Value고, Current는 Current Value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Current Value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제로로 넣어주는 겁니다. 제로와 1을 이렇게 해주란 말입니다. 이렇게, 더해주란 말이죠. 곱해주라고 해도 되고, 이렇게 하면 곱하라는 건 X가 아니라,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이렇게 곱해주거나, 혹은 나눠주거나, 혹은 대주거나, 곱해주는 게 어떻게 되나요? 다값은 제로가 되죠.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제로로 줬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 더하기를 해주거나, 혹은 마이너스를 해줄 수도 있죠. 마이너스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1과 그 다음 것, 2.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Accumulate가 되고, 그 Accumulate에다가 다시 3이 들어가서 또다시 이렇게 Accumulate Minus Current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혹은 플러스 넣어주면 1, 3, 6이 되고, 그죠? 나누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나누기 하면 다 그냥 제로죠. 자, 그런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하니까, 이것을 Subscribe를 해줘야 돼요. 왜냐 하니까, 이 Subscribe 자체가 이것을 구동시키는 방아시아이크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Subscribe가 없을 때는 이게 구동이 되지 않아요. Subscribe 하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Function을 또 하나 지정해주고 있죠. 이번에는 Function을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Value라고 하는 Argument를 받아서 Console.Log Value 해주란 말이죠. 그죠? 이렇게 파이프 속에 들어가 있는 Argument는 하나의 Function을, 이름을 가지고 있는 Scan. Named Func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Anonymous Function, 이름이 없는 Function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두 중에 어떤 Function이든 가능하고, 파이프라고 하는 Function과 Subscribe 하는 Function, 두 가지 Function의 역할은 약방의 감조처럼, RxJSON 코드에는 모두 다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최근에 등장한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예전부터, 처음부터 있던 겁니다. Subscribe가 들어간 물에서, 이 example에 있는 것들이, 이 example에 들어가 있는 이 녀석이죠. 이 녀석이 구동이 된다. 이게 없으면 구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안 할 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도 적어줄 수가 있고, 다른 식으로 적어줄 수도 있는데, 여기 보면 이게 굳이 이제 Source를 여기다 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걸 이렇게 해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은, 이 example이란 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example도 없어졌으니까, 이것도 그냥 다 날려버려서,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죠. 그래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들어가게 볼까요? 그러면은, 136으로 동작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녀석이, 지금은 이제 Source가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하더라도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다시 하면은, 제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1, 3, 6, 2, 5죠. 그죠? 그래서, over라고 하는, 이 over라고 하는 것은, rs, ys, ys까지 였습니다. 이거는 스트림을 만드는 거에요. 만드는 펑션입니다. 그래서 1, 2, 3으로서, 이벤트 3개의 이벤트를 가진 스트림을 만들어낸 거고, 그죠? 거기다 다, 점을 딱 찍어서, 다음번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다음번으로 넘겨주게 됩니다. 다음번으로 넘겨줄 때는, 관행상으로 이제 파이프를 쓰게 돼요. 파이프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음에 파이프의 라인에서, 또 다시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파이프의 argument로 들어있는 것이, 뭐에요? 하나의 펑션. 그죠? scan이라고는 operator가 들어있죠. scan은 여기서 가져왔습니다. rs, ys, operator에서 가져와서, 이렇게 이벤트들 간의 관계를 지정해주고, 그죠?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게 없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죠? 그냥, 요런게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뭔가, 다른, 요것이 실제 동작하게끔, 동작하지하지 않는거에요. 요것이 동작하게끔 해주는 것. 차에 시동을 거는게, subscribe 펑션입니다. 그죠? 요 subscribe라는 펑션이 들어가므로 해서, 앞에 있는 요 녀석이, 시동이 걸리고, 값을 만들어내고, 그 값을 만들어지면, 다시 요 점을 찍었잖아요. 점이 찍혔으니까, 그 값이, 여기로 전달되는거죠. 펑션에. 그죠? 요걸, operate라고 얘기합니다. subscribe 뒤에 있는 요 부분, 요것을, operate라고 그러고, 여기 앞에 있는 요 녀석들을, observable이라고 얘기합니다. 용어정이로 할까요? observable. observable. 자, 요 녀석이, 요거는 스트림을 만들어내면, 그죠? 스트림에, 네, 소스가 됩니다. 소스가 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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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bserve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퍼레이터라고 그랬나요? observe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네요.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다시 볼까요? 요 부분, 요게, observe, 관찰자, 혹은, listener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observe, 다른 말로는, listener라고 얘기해요. listener는, 얘는, 스트림 소스로부터 스트림을 받았어. 그 스트림으로부터, 아, 이벤트를 받았어. 그 이벤트에게 어떤, 뭔가 역할을 하는가. 그죠? 어떤, 어떤 조작을 하고, 어떤, 어, 사이드 이펙트를 만들어내고 하는 것들이다. 자, listener. 이거는, 정확히 표현하면, listening, events, from, streamSource. stream로 적어놨네요. stream이죠. stream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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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예요? observer.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operator 자체가 사실은 다, listener. observer예요. operator 자체가. 왜냐하면, 다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observable로부터, 뭔가를 받아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중에서, 다, 그러니까, operator 자체는 기본적으로, observer이고, listener이고.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observe은, the last, last operator라고 얘기할까요? operator. 또는, 이걸, 이것을, observer라고 해야 되죠. 이것을, 이제, observer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관용적이에요. 관행적으로, 마지막에 있는 operator, 혹은, 마지막에 나타난 observe를, 우리가 observe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사실상은, 중간에 있는 것들도 사실은 다, observe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 얘도 observe가 되고, 얘도 observe가 되고, 그리고, 어, 얘도 observe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도.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observe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녀석. 요녀석을 observe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